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 에어컨이구나. 근데 왜 스마트 에어컨 Q라고 하지? 짠! 어? 누구세요? 그러는 당신은? 헉? 나 몰라? 퀸. 아, 퀸? 난 Q. 아, 근데 왜 올해는 스마트 에어컨 Q죠? 새로운 스마트 에어컨 생활이 시작된다. Q.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스마트 에어컨이 나왔다는 얘기죠. 아, 그렇군요. 나같은 여왕에 맞는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. 올해는 탈의치가 무엇보다 좋아졌대요. 고객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만들어졌나봐요. 정말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 달라졌군요. 기대되네요. Q. 연아 대 연아. 하트웨이 고르다. 레디. Q. 전화기를 은근히 공 Stretch metabolic launches please! 으음! Torah poetry at the end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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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eun. 가슴은 필요 없는데. 무슨 말이야? 정해진 Schulter로 다 사버려. Q. 너한테 필요한 것만 해. 너 하나 사뭐다? Repéra! 살 때 한꺼번에 사는 거야. 너는 네트워크랑 효사 다른나? 다 사버리라니까? 디자인은 네 맘대로 골라봐. 그게 스마트한 거야. 아 필요한 것만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고르고 내가 필요한 옵션만 올해 스마트 에어컨은 여러 옵션을 자기가 고를 수 있어요 와 정말 놀랐네요 큐 연하대 연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레디 큐 이게 설치가 잘 됐는지 알 수 있을까? 스마트 인스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똑똑한데? 신의 기간 정상 동작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제 스마트 에어컨 큐 설치하기는 참 쉬워요 스마트 에어컨 큐가 다 알아서 설치해준답니다 와 정말 쉽죠? 여러분도 설치해보세요 실내기가 정상 동작합니다 브라보 백원 연결과 냉매량이 정상입니다 네이스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안녕 와 스마트 에어컨 큐는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알려준답니다 정말 안심있네요 큐 너는 내가 스마트 에어컨 큐로 보이니? 연하대 연하 내가 연하의 새 앱이다 레디 큐 스마트 에어컨 큐는 스마트 큐 앱으로 언제든지 밖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리고 날씨 한정으로 최적 냉방 모드를 어? 누구세요? 내가 네 앱이다 무슨 소리야? 그럴리가 없어요 연하니 새 앱이라니까? 안 돼! 다시 누구예요? 하하 내가 네 앱이라고 했잖아 내가 밖에서도 작동시키고 날씨에 따라 최적 냉방을 알려주는 스마트 큐 앱이야 내가 네 새 앱이라고 스마트 큐 앱으로 밖에서 컨트롤하고 날씨 연동으로 최적 냉방 모드도 추천하고 와 새 앱이 정말 스마트하네요 큐 삼성 스마트야CK 큐